내년 4월 10일 실시대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.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, 선거운동용 명함의 제작과 배포가 가능하며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. 한편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, 국민의힘 김영진 제주시갑 당협위원장, 장동훈 도당 부위원장,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에선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, 정의당에선 강순아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.